대가리 한 대! 먼저 쏴 먼저 쏴! 와 저기 개빠르다 날라 날라! 아 잠시만! 근데 이 대가리 두 대만여서 완전히 극혐이야 일단 머리가 없겠는데 어지 죽게 총 다 버렸다 하클드 머리로 찍었다 좋았다 어이 2번 여기구나 표지판 한 칸 더 먼바이야 2번 머리 한 대 머리 한 대 왜 쭉 아래로 오르바인 오르바인 오른쪽도 있어 왼쪽만이 저렴해? 오른쪽만이 기절이야 왼쪽만이 기절이야 픽트 뒤에 털릴게 워니터 워니터 엘다 모니터 그냥 라이트기차 박아 마이크 켜 미친X놈아 엘다 모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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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가 당겨 얘 피쳤을거야 하하하하 아니 나 뭐야 올라가다 보다 어떻게 한테 뒤졌어 으쩌 으쩌 안해준대 애들이 엘마에서 뛰어온다 나 봤다 드리그제 오른쪽으로 뛴다 오른쪽으로 뛴다 알겠 2번 남은 키절아 2번 남은 하나 더 확인 확인 한쪽 푸시하는 중 우리 다 혼자요 많이 멀어 나 퍽 들어왔고 죽었다 재현이 자리 채워줄게 알겠 재현이 원스탱이야 내려주고 나 이거 나 살렸고 쓰레인트 하나 더 있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 이거 나 기억 안 살려줘 여기 사람 있어 3번에 여기 사람 있어 3번에 미러도 올라온다 어 2번에 듀얼 2번 쏴줄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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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내 앞에 하나도 있어 내 앞에 하나도 있어 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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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마봐 일단 끝인데 나 개모호 쏜다 야 능성 기절 확실 안 들어왔어 불러봐 붙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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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 붙어 힐 힐 제대로 안 찍혔어 힐 힐 제대로 안 찍혔어 폭탄 좀 조금만 버텨봐 기절 다시 기절이야 살렸어 붙이 갈게 그냥 찍는다 왼쪽 왼쪽 자랑 오는데 이제 제한아 처찬해봐 제한아 폭도 넘겼어 알게 찍는다 이제 아 멀리가 3대 4같은 느낌이 4대 4같은 느낌이 2번 내민다 해찬이 죽겠는데 저 좀 세게 봐줘라 저거 4번만 좀 세게 봐줘 4번 세게 봐줘야 돼 세게 봐줘줘 우리한테 어그로워 아 이거 뭐지? 툭 있나? 될걸? 좀 봐봐 하나 기절 나무 쪽 넘기자 넘기자 나 반피 아래야 나 2차 타고 갈게 다 그 차 타야 돼 다 그 차 타야 돼 다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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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널게 폭탄다 폭탄다 너네 쪽으로 폭탄다 하나 기절 하나 죽었고 왼쪽을 맞은 거 세 번 걸 라스 하나 하나 1번 돌 뒤 돌 뒤 돌 뒤야 내가 비전한 거 바로 가줘봐 빨리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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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DMR 좀 먹을게 33 33 킬 밖에 안 돼 다 잡으면 37킬이다 하나 타워 D 기절 다 잡으면 37킬인데 다 잡으면 37킬임 로우 한 피 아래 엘빚 돌 기절 기절 돌 기절 돌 기절 오케이 오케이 조제 씀뭐야 어 엔짐 있는데? 잘한다 쟤 굴수 청출 연차 어 뭐야 어감 질이